지금은 2014년, 18년 사이 기출문제만 풀어도 2020년 시험 대비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14년, 18년 사이 기출문제를 미리 풀고 계십시오. 그리고 새 책이 나오면 2019년 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시험 대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기사 시험 준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론을 꼭 같이 보십시오. 물론 실기책을 같이 나왔으면 실기책을 같이 보시는 게 최고 좋은데 이론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게 좋아요. 안그러면 실기가서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실기 시험 기회가 2년 동안 6번 있잖아요. 그 6번 시험을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필기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적인 토대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에요. 교통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에선 특히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 이론 공부를 차근차근히 철저하게 잘 쌓지 않으면 실기가서 엄청 고생합니다.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거에 대한 공식 정확하게 외우시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 이런게 필기 때부터 진행이 안되면 실기가서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그거를 꼭 염두 해두시고 교통기사는 필기 때부터 이론편과 기출편을 같이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부 방법은 기출편부터 푸는게 아니고요. 이론편을 먼저 쫙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편을 테스트 하듯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기출편을 풀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론편에서 커버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실기가서 엄청 고생한다 이런 얘기죠.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도시공학과 출신이시거나 비전공자시다 그러시면은 동영상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나와서 얘기를 다 하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론편을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론편 자체가 분량이 1500페이지 넘기 때문에 분량 자체에서 벌써 기가죽습니다. 아 네 교통기사 실기 학원을 알아보니까 정보를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당연히 교통기사 실기가 학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실기 세미나를 따로 열어가지고 실기 세미나분들만 모아서 따로 과외처럼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실기 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시는 분들이 적고 저도 이틀동안 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로 좀 어렵더라고요. 실기 세미나를 여는 게 그래서 실기 세미나 없이 동영상 강의를 해서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기사 실기도 동영상 강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필기 때부터 차근히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쭉 보시면 실기 때도 쉽게 쉽게 이해가 되고 빠르게 문제풀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차도 없죠. 없을 거예요. 교통기사 실기라는 거 자체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학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학원을 운영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적죠. 교통기사가 난이도는 높은데 수요가 있긴 있습니다만 학원을 열어서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어가지고 도시계획학원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다 저기 작업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손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학원 가서 배우셔야 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교통기사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로 학원이 없죠. 세미나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적어가지고 세미나 한 번 열면은 많이 오셔봐야 한 5명? 5명? 6명? 이 정도니까 그거는 좀 타산이 안 맞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한 번에 100만 원씩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사명감 가지고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실기 세미나 계속 개최를 해서 했었는데 아 뭐 쉽지 않더라고요. 교통기사 실기에서 도식화하는 문제 풀 때 볼펜 써야 하나요? 연필 써야 하나요? 당연히 볼펜 씁니다. 연필 쓰면은 무효예요. 왜냐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답 쓰실 때 반드시 볼펜으로 쓰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필로 썼다가 지우고 다시 볼펜 쓸 시간 없습니다. 교통기사 실기 시험 볼 때요. 2시간 반 주어지는데 25문제 풀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부터 볼펜으로 답을 쓰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사 실기 특히나 모식화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서 좀 연습 몇 번 하면 되지만 문제 푸는 거 있죠. 실기 문제 푸는 거.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 거를 볼펜으로 풀어야 되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썼다 지웠다 할 수도 없고요. 실기 시험장에서 시험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찍찍 긋고 도장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수정 테이프 쓸 수가 없어요. 찍찍 긋는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도장 받는데 그런 것도 한두 개여야지. 그죠? 보기가 안 좋아지니까 연습을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통기사 실기 공부하는 방식이 14년, 18년 차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제가 필기는 기출 15회분만 풀고 평균 85점 받고 붙었는데 실기도 기출만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출 돌려서 합격하는 거는 필기만 가능한 거예요. 실기는 문제가 바뀌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문제 풀 자체가 워낙 크고 또 난이도 자체도 높아요. 기출 문제 반복해서 풀면 재수 좋으면 60점 넘게 붙고요. 재수 나쁘면 5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 꼭 준비를 하셔라. 교통기사 이론편, 필기 이론편 책을 꼭 사셔야 돼요. 그걸 사셔서 공학과 계획 분야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실기 가셔서 고생 안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들어있는 안전 파트의 문제 모두 다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객관식으로 풀던 걸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관식으로 푸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필기에 있는 문제가 실기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보기를 없애버리고 주관식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기만 기출 돌리면 어렵다 하는 얘기죠. 25문제 중에 15개 맞추면 되는데 정말 어렵죠. 10개 틀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유형들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벌써 버려야 되는 게 4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6개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6개를 더 틀리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 2개 정도 나오고 또 내가 공부를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기 책을 100% 다 알고 있어도 틀리는 게 실기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또 한 3, 4개 틀리고 벌써 60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산 같은 거 실수해서 틀리고 단위 잘못 맞춰서 틀리고 공학용 계산기 실수해서 틀리고 숫자 잘못 써서 틀리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점대 초반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그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교통기사 실기는 꼭 반드시 이론편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100%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실기 가서 70점대 80점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기사 실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책 앞에 보면 합격률 이런 거 나오는데 재작년인가? 한 번 6% 찍었던 적도 있죠. 교통기사 실기가. 6%요. 합격률이 6%예요. 응시자가 100명 조금 넘었었는데 6%요. 전체 인원이 12명이었구나. 12명. 그래가지고 전체 기사 시험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때 당시 처음 생겼던 기사 무슨 컬러리스트였나? 그 기사 시험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교통기사가 2등이었어요. 6% 예. 대단했었죠 그때.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뒤로도 한 번 또 12%대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교통기사 실기 시험은 아주 난이도 극악으로 유명한 시험입니다. 좀 공부를 기술 돌려서는 한계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론보다 차근차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교통기사 공부를 그렇게 이론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기사를 따는 목적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교통기사 왜 따십니까 이거? 좋은 회사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스펙 쌓는 것도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아 이제 입사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당연히 전공시험 보겠죠. 그 전공시험을 볼 때 이 교통기사 시험 책을 또 보시게 돼요. 결국 그래서 교통기사 필기 이론편 책 그 다음에 기술편 책 실기 책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 도로공사를 가겠다. 교통안전공단 같이 큰 회사들 가겠다. 싶으시면 실기편까지 다 푸실 수 있어야죠. 특히나 도로공사는 실기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시간 동안 5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지를 못해요. 빠르게 그냥 푸는 건 당연한 거고 되게 빨리 푸는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기사 필기 책 실기 책에 있는 모든 계산 문제를 빠르게 달달달달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공사 가실 거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사 어떤 거 공부하는 거냐고요? 교통기사는 교통공학과 이쪽 출신 분들이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시설 도시계획 개론 교통관계 법규 교통안전까지 6개 과목을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기사자격증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 기술자격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 취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취업을 해서도 기술자격수단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업무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격 즉 엔지니어링 회사가 국가과제에 참여를 하려면 기술사 한 명의 기사 네 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국가과제에 투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법에 의한 법정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있어야만 투철할 수가 있고 용역을 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험 쉽지 않아요. 어려운 편이고요. 특히나 실기가 아주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교통전공자들도 쉽게 따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따면 확실히 이제 취업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있죠. 결정적으로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 무관하게 보는 시험이 아니고 교통전공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여야 돼요. 대학교 4학년 이상 졸업사여야 되고 아니라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수요는 늘 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설계사들이 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수요는 늘 있고 공급은 당연히 매년 교통공학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있고요. 정수환님 교통관련 학과 학생이신데 교통기사 말고도 토목기사나 도시계획기사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 재생 목록에 보면요. 상담 컨설팅 목록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제 1, 2, 3회에 나눠가지고 도시교통 분야 진로 상담한 거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련 학과에서 만약에 교통을 전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토목도시는 안 따셔도 됩니다. 근데 공학과를 나오셔서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를 따신다. 이러면 그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을 따셔서 토목을 따는 건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 따서 도로부 같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의미가 있고 또 교통기사 가지고 토목기사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거 지원할 때 아주 편리하게 지원하실 수가 있고 들어가셔서도 도움이 되시고 전보할 때도 도움이 되시고 또 자격증 수당을 같은 걸 받을 때도 도움이 되시고요. 도시계획기사 같은 경우는 도시공학과 쪽을 나오셨으면 도시계획기사 기본으로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쪽 일을 하시다가 교통 쪽을 가지고 있으면 단지계획, 도시계획 분야 파트 계실 때 이제 또 교통기사가 또 도움이 되죠. 교통하고 도시 호환되고요. 교통하고 토목 호환되고요. 그렇게 두 개 정도 따시는 건 괜찮은데 뭐 세 개 다 따면 물론 좋겠죠. 어디든지 또 갈 수 있게 되니까 경찰 같은 거 할 때도 토목이나 도시계획을 옵션으로 갖고 교통기사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산점으로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사는 교통 쪽 할 거다. 그러면 교통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가산점을 받고 싶다. 혹은 뭐 다른 파트, 다른 부서로 또 가고 싶다. 취업에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기사 열어겠다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 네 교통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교통산업기사는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급 자격이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기사 자격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뭐 기사에 산업기사 있어서 기사보다 점수가 더 좋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학년 분들이 이제 기사 따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이런 게 기사 시험이구나. 이렇게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산업기사 할 때 공학하고 계획적으로 또 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산업기사 할 때 그런 식으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기사 시험 볼 때 익숙하게 시험 보시고 하실 수가 있죠. 교통기사 같은 경우는 기술사 기사에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 게 교통기술사 있으면 저는 교통기사도 있고 교통기술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교통과 토목으로 따도 되나요? 어디를 가실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수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도시공학 전공인데 교통기사 토목기사 따도 됩니까 하시는 거죠. 교통일 하실 거라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또 도공 쪽 지원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도시공학 전공하셨는데 도시계획부 가셔서 도시일 하실 건데 교통토목 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당연히 도시계획을 따셔야 될 거고요. 탈도시를 하실 거다. 그러면 교통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토목으로 해보시는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기사를 먼저 따고 갈 회사를 정하는 게 순서가 아니고 갈 회사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따시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내 노력과 시간을 포커스를 딱 줄여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교통공학인데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래밍? 아 저기 언어요? 아 아니에요. 그거는 자학원 갈 때 필요한 거고 엔지니어링 회사 갈 때는 프로그래밍은 의미 없고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M3라든지 M4라든지 비심이라든지 위주미라든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 쓸 줄 알면 엔지니어링에서 환영받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하죠. 뭐 캐드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회사 가면 캐드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굳이 캐드 안 하셔도 돼요. 도면 볼 줄 아시면 돼요. 이거는 캐드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차라리 비심이라든지 M4라든지 비주미라든지 이런 그런 교통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T7F라든지 KHCS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 쫙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할 줄 아시면 되고 그런 언어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 짤 때 얘기지. 이거는 프로그램까지 짜가면서 과업을 돌릴 정도 수준이면요. 학부생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학부 때는 전공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주셨습니다. 전공 공부가 잘 돼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릴 때도 딱 어떤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VYC 아 이거 너무 전공 얘기를 하는 건가 자유주제인데 예를 들면 뭐 지체도가 얼마가 나왔다. 근데 그 지체도가 평상시에 알던 그 교차로의 지체도랑 너무 튀는 값이다. 다른 값이다. 튀는 값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좀 값이 이상한데 뭔가 어딘가 뭔가 잘못됐겠다 싶은 그런 감각적으로 그런 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 베이스는 전공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공 지식을 기본적으로 쌓고 있는 게 엔지니어링을 들어가든 연구실을 들어가든 연구원을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메이저잖아요. 전공이니까 전공자한테 전공 능력이 없이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전공 위주로 교통기사 반드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학정 같은 것도 하실 때도 교통공학 교통계획 이런 것도 다 A플러스로 딱딱 찍어놓으셔야 누가 봐도 아 이게 전공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공이 최고입니다. 도시계획개론이랑 도시계획론이랑 아예 다른 과목인가요? 아예 다른 과목이죠? 도시계획개론은 도시계획론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론 단지계획론 도시계획사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쳐서 조금조금씩 맛배기로 보는 게 도시계획개론이고요 도시계획론은 도시계획할 때 필요한 전공지식 주는 게 도시계획론이죠? 개론하고 계획론하고는 다르죠? 이거 저거랑 비슷하죠? 건축학개론이랑 건축공학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건축학개론은 수지 나오는 거고 건축학 건축공학 이거는 벌써 영화로도 없을 정도로 딱딱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개론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론도 마찬가지예요. 두 과목 다른 과목입니다. 도시계획개론은 그냥 저 2학년들 1학기에 그냥 우리과에서 이런 거 배운다 이런 거 쭉 해주는 게 도시계획개론이고 도시계획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 일을 하는 거죠. 완전 다른 거죠. 물론 뭐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개론 이만하면 도시계획론 이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학문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개론과 계획론은 안 달라요. 교통기사랑 도시계획기사랑 서로 필기면제가 한 과목도 없겠네요? 당연히 한 과목도 없습니다. 그 둘은 필기면제 같은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그냥 다 보셔야 돼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라방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